충남도가 27일 0시를 개점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. 이번 조치는 다음 달 8일까지 보령시와 서천군, 태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적용됩니다. 3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 모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,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. 밤 10시 이후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문을 열 수 없으며,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. 숙박시설은 전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,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20%로 제한됩니다.